강서구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내 경로당, 복지관 등 어르신복지시설 225개소에 실내공기스마트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실내공기스마트측정기는 스마트센서를 통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 이하일 때는 파란불, 1000에서 2000ppm일 때는 주황불, 2000ppm 이상일 때는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주황불과 빨간불이 들어오면 즉시 실내 환기를 하고 인원조정 등을 통해 공기질 개선 조치를 하면 됩니다. 강서구는 측정기를 어르신 이용시설에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감염 예방효과 등을 살펴 대상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